요즘에는 제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는 자아가 강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게끔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삶이 포장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등감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자기만 슬프고 힘들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